갑니다! 일단 보스 원! 야 됐다 이거는! 벌써 반 피면은 다이렉트 박아도 될 듯? 자 걸어오면은 한 번 더 쭉 합성해볼게요! 병장, 하사, 중사, 상사, 원사! 그리고 중위, 중위끼리 합치면은 소위! 최근에 또 그 신병이라는 드라마 잘 봤거든요 거기에 나오는 소대장님이 너무 매력적이야 상사짬이면은 제가 했었을때 부소대장님이 상사셨거든요 임관 이제 막 한 짬도 안 쳐가지고 아니 부소대장 엎드려 뻗쳐! 그 장면 야무지더라고 하여튼 재밌게 했다 이제 자야겠다 하여튼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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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하여튼